제가 만들어봤어요 이 친구 갠데 힘내주자 아이디가 그 친구네요 이제 제 방송을 보는 구독자분들 시청 연령 시청 성비 남자 98% 98.2% 정확하게 여자 1.8% 얼마전에 남자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0.2% 정도 황순원님 또 2천원으로 감사합니다 손아귀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상 이제 1.8%에는 엄마 계정 뭐 그런거도 이제 포함이 됐겠죠 여러분들 압도적인 또 비율입니다 성현이불 모찌모찌 찹쌀떡 불림 슈퍼채팅 25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게이트를 한번 올려줘보겠습니다 게이트 사실상 이제 거의 대부분은 남자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어 어 어 자 아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종속적으로 갑니다 투어를 한번 또 올려줄 예정 투어 주주님 주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 노래 한거 있잖아요 그 조만간에 또 하기로 했습니다 그 날짜는 노래 또 이제 배우러 또 가기로 했거든요 날짜는 한 이번달 30일 한 2주 뒤에 할 예정입니다 이제 업데이트된 노래 실력을 또 한번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불은 이제 뭘로 부를지는 아직 정하진 않았어 이제 슬슬 좀 천천히 한번 생각해볼까 합니다 자 크로브가 이제 정차로 와버렸네요 파일런 한번 또 지어주자고 자 어허 이 친구 봐라 좋아 아이고 후원도 감사합니다 볼거 다 보고 가겠다고 어 죽어서 가야지 양심이 없구만 양심이 어 자 상대 위치 정도만 파악을 해봅시다 여긴 없구요 자 상대가 이제 뭐 제 본질을 다 보고 가겠다는 것은 어 도둑질을 하고 그냥 이제 안전이 들켰는데 안전이 나가겠다 이런 말이랑 다를게 없지 백가를 치료해야 됩니다 죽음으로써 타일런을 또 지어주자구요 그리고 이제 완성이 됩니다 사업이 완료가 됐구요 한번 싸대기 한번 제가 좀 더 빨라요 상대 사업은 질럿을 찍었기 때문에 말이죠 자 냄새가 나는데 어 네 감사합니다 저거 한번 슬슬 찍어줘볼까 자 천천히 하는중 지금 천천히 다크일까요 상대가 과연 자 뭔가 이제 냄새가 나기는 하는데 말이지 어 자 숭풍궁이가 있을까 상대가 자 자 중학생입니다 알파구 가요톱10 데뷔인가요 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상대가 일단 리버쪽으로 갈 것 같기는 한데 자 냄새가 좀 살살 납니다 냄새가 아 아 아 말하면서 이 친구 봐라 채팅 치는 이유가 있었네 한번 이제 만약에 이거 앞 지금 정빵 맞았거든요 원래 채팅을 내가 뭐 채팅노실 안했다 이거 약간 비껴 맞을 수 있었는데 명치를 좀 세게 맞았네 이거 자 이 자식 봐라 어 멀틀이 먹겠죠 그러면 자 셔틀이 있구요 소급 셔틀 한번 이제 공격적으로 한번 오겠다는 것 같은데 이거 자 목점을 일단 다 보고 있습니다 자 노사업이라는 거예요 상대 노사업 투리버까지 떴어요 투리버까지 한번 수비를 일단 잘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즉슨 자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 자 이거 하나가 이제 좀 떠날 예정인 것 같은데 이동국님 슈퍼채팅 1000원 감사합니다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아유 또 천원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공님 슈퍼채팅 10000원 감사합니다 멜로망스 좋은달 추천해요 들을때마다 성현군 생각나요 동공님도 후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비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면은 저는 이제 리버가 없기 때문에 말이에요 시야쿠 같은거 이제 좀 신경을 잘 써줘야 되구요 자 한마디로 이제 대비를 잘 해줘야 된다는거지 자 아근도 이제 지어줄거고 제가 과연 어디에서 이제 불력이 올거실까 대응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낙례도 엄청 치는데 성현님 시원하게 스톰 한번 밝혀주세요 자 동공수원 감사드립니다 보거라 보거라 일단은 달겨 남태평양 마타우 투썸 인근 부인도 체류중인데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 잘 봐주세요 어 자 이 친구 봐라 계속 계속 까대기를 치고 있단 말이죠 자 계속 일단은 한번 이제 공격적으로 올 수는 있단 말이야 상대가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자 면접을 일단 잡아줄거구요 좋습니다 좋아요 저클 일단 돌아오고 있단 말이죠 자 드라벤치가 일단은 좋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 또 까다로울 수 있단 말이야 자 질러스를 한번 또 찍어주겠습니다 자 굉장한 이제 보이지 않는 또 신경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를 이제 잘 해줘야 된다는거지 여러분들 자 보이지 않는 신경전 그리고 이제 리버한테는 이제 하이템플러가 또 좋습니다 하이템플러를 또 잘 찍어주도록 해야겠구요 자 그리고 리버에 이제 털리지 않는게 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거를 이제 잘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북저버를 이제 적절하게 잘 눌러줘야되고 스톰업 한번 눌러주구요 자 왔다갔다 이동북님 슈퍼채킹 이천원 감사합니다 동홍북님 소환도 감사합니다 성현님 유튜브 보고 스파 시작한 2일 차 스리니입니다 페란 바카닉 강의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이고 소환도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강의 같은거는 따로 하진 않고 있어요 일단은 하이템플러 만화를 좀 모아줍시다 그리고 이제 바카닉 그런거는 약간 고난이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게이트를 일단 좀 늘려주자구요 게이트 자 계속 이제 약간 염탐하고 있단 말이죠 여덟개까지 한번 늘려줄게 자 엑소스도 한번 펴줄 예정 하이 죽어 임마 어 어디서 말이야 어 자꾸 까불고 있어 자 바로 까불 눌러줄 예정 상대가 일단 멀티를 나보다 빨리 먹으면 이건 좀 선을 넘는건데 근데 자 왜냐면은 멀티 먹으면 이제 훈출날 수 있어요 참고로 말하자면 욱저보 한번 있구요 자 특이적으로 하겠다는거죠 이거는 셔틀을 한번 돌렸다는거 같은데 그러면 자 강하게 한번 갈 예정입니다 강하게 강하게 한번 찔벌줄 예정 자 자 여기 한번 오죠 자 대기중 이걸 3개 위치파하겠구요 자 이거 또 후원 감사합니다 자 한번 가볼까 그러면 자 자 한번 이제 과감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직 그 발업은 되지는 않았지만 언제 되나 슬슬 이제 될건데 한번 될 때쯤에 한번 가보도록 하자고 자 제가 이제 상대보다 멀티는 느려도 자 가운 줄은 많단 말이에요 아니 그 병력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하이템 플러가 일단 적절하게 이제 잘 있어야 되고 자 한번 들어갈 예정 오 오 오 야 여기는 좀 무서운데 일단 데비가 일단 좋아요 상대 자 알콘 후원 감사합니다 자 상대가 일단은 수비가 일단 되게 좋단 말이죠 여러분들 수비가 자 여기를 한번 들어갑니까 자 자 자 이거를 한번 잡아줘볼게 일단 쭉 올라가 쭉 어 쭉 쭉 한 번 더 갈겨줄게요 한 번 더 끌어보도 야무지게 자 병력 위조를 일단 싸워주자고 여러분들 자 공을 계속 잘 써줄게 이렇게 말이야 자 그렇죠 마구잡이로 일단은 쓰자고 마구잡이로 그러면서 이제 멀티도 먹어둘 예정이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병력 숫자를 좀 줄여놓긴 했단 말이야 자 여기까지 일단은 여기까지 좋아요 자 자 그러면서 이제 게이트를 좀 더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 좋아요 악한 같은 것도 이제 만들어주면은 좋단 말이지 자 상대가 이제 공격적으로 한번 올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좀 잘 받아치면은 된단 말이에요 자 자 병력이 지금 야 되게 많은데 상대 감사합니다 자 회사에서 잘 보고 있어요 물결표 재밌게 플레이하시네요 아이고 또 잘 보고 계시다고 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병력이 있다는 게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중기님 스타방송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얼굴도 잘 보고 계시다고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일단 살짝 취소를 해주는게 근데 지금 싸우기에는 좀 후달리긴 한단 말이죠 저도 자 일단 적절하게 뿌려주면서 말이야 자 잠깐 일단 빠져주겠습니다 살짝 후달리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좋은 자리에서 싸워주는게 중요하긴 하단 말이지 최대한 자 손이 꽤 많아요 상대 꽤 많습니다 잘 싸워줘야되구요 일단 자 근데 이제 병력이 좀 많이 살아남고 있단 말이지 여러분들 자 조심해야되요 자 업그레이드도 이제 잘 해주잔 말이야 여기를 한번 펴줄까 악한이 일단 상대가 좀 많기는 해요 악한 저 고등학교 교사인데 저희 학교에서 파고님 방송 보는 사람 저말고도 셋이나 더 있어요 아이고 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앞으로도 이제 많이 봐주세요 여기를 먹어주는게 좋기는 한데 저도 이제 멀티를 먹어야 됩니다 자원줄이 이제 마른단 말이죠 결국엔 이제 한방 싸움이란 말이야 한방 싸움 자 한방 싸움 잘 싸워줘야되요 자 아이솜 불을 한번 드렸다 안녕하세요 송혜교입니다 가끔 생각날때 불어와도 괜찮을까요 아이고 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로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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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병력 왜케 많냐 어? 병력 상대 아이고 또 잘 보고 계시다고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두관즈님 슈퍼채팅 2,000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대두님 또 후원 또 감사드리구요 근데 병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은걸 있다 자 자 자 아이고 또 잘 보고 계시다고 또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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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이게 중요한게 아니여 지금 어? 굉장한 위기라는거지 자 굉장한 위기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보고 있단 말이야 떨어 줄게 상대가 이제 가스유닛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빡세긴 한데 지금 공력이 야 왜케 많은거야 어? 공력이 왜케 많아? 자 감당이 안될거 같은데 자 너무 많습니다 일단 한방 싸우면 이제 모든걸 갈아 넣어야 되는데 자원줄 차이가 나거든요 자 여기 이제 모든걸 갈아 넣어야 되긴 해 자 일단 공력을 200가지만 채워보자고 200까지 그리고 이제 넥서스를 피기는 해야되요 저도 엑소스 일단 깨지는 못할거 같고 200이 일단 슬슬 차긴 한단 말이여 자 일단 깨기는 했어 깨기는 했는데 아직은 이제 좀 부족하단 말이지 자 자 자 아직은 부족합니다 느낌이 일단 옥저버 제거했구요 공사법이 됐을때 한번 시원하게 일단은 전투를 잘해야될거 같기는 해요 마지막 또 전투가 될 수 있겠거든요 마지막 전투 자 200대 200 싸움 일단은 자 여기는 이제 멀티를 먹고 있다는거지 어 잘 싸워야됩니다 자 약간 이제 뒷방 싸움으로 가려고 하는거 같은데 뒷방 싸움 자 자 한번 갑시다 스톰 막 묻지마 스톰 한번 뿌려줄게 묻지마 스톰 자 상대가 이제 벅력은 되게 많습니다 자 잘 싸워줘야돼 조합 일단 좋거든 상대가 어 자 기도합시다 기도 여기서 아칸이 좀 많이 세긴 한데 근데 아칸이 자 들어와 자 자 제가 만들겠습니다 제가 만든 방이거든요 자 안오나 자 왔어요 제대로 할게 이제 소원 잘 풀었다 고고 아이고 또 2천원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쩔 자 너 네 네 네 4 네 네 네 아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